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일가 스펙 공동체 의혹 연세대 본조사 착수 오늘 우리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게 접니다 아 그러세요? 제보하셨어요? 미주맘들께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미국의 합리적인 학부모님들이죠 진보중도 보수할 것 없이 나경원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한 번 이런 사고 치면 거기서 성실하게 스펙 쌓고 성실하게 대학 입 준비하는 한인 부모들이 다 의심을 받고 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은 불법 스펙 불법 특혜로 논문도 쓰고 서울대에서 특혜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스펙 불법 컨설팅도 받고 약탈적 또는 황당한 저널의 논문 같은 것도 싫어서 그것도 훔치거나 돈 주고 사거나 그 수법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바쁜 와중에 추적을 하고 있겠어요 이분들이 한동훈 일가 한동훈 뿐만 아니라 한동훈 딸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한동훈을 불러놓고 인천에서 552시간을 봉사활동에 상을 받았던데 552시간 했냐 예스오도라고 말해라 그걸 왜 안 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동훈 이제 처남댁이 연대의대에 있단 말이죠 한동훈의 처 또 다른 처 아니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됐었나요 지금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여름에 나오니까 처가 있고 처형이 있고 처형 처남댁이 나오니까 제가 그걸 하다가 헷갈리셨어요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 처형이 불법 스펙을 미국에서 주도한다는 의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자재가 결국 미국의 대학에 명문대학에 들어갔잖아요 학원 유명하고 전형적인 그게 불법 스펙 QX 스펙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한동훈 처남댁이 그러니까 처남은 진모검사 성폭력으로 잘린 그 진모검사의 와이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연대의대 교수인데 한동훈 처조카 이른바 불법 스펙으로 미국의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사람이 연대의대 교수랑 친척관계죠 한동훈 처조카가 갑자기 논문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저널에 투고까지 한 거예요 고등학생 시열에 그것도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서울대에 와서 논문을 두 개를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대에서 5주 가까이 무상으로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각종 실험 특혜 아이디어 특혜를 받고 똑같잖아요 연대의대 교수가 논문을 같이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저널이 이른바 약탈적 저널 그런 거잖아요 돈 받고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실어준다거나 이런 의혹을 받는 곳이에요 그걸 미지마음대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일가가 한동훈 지금 딸뿐만 아니라 한동훈 일가가 한동훈 처남대 한동훈 처형 한동훈 처조카 등이 굉장히 불법 기획 스펙 공작 스펙 공작에 능하고 그리고 딸도 지금 그런 의혹이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목표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제를 하면서 연세대에 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때도 우리 오마이 뉴스가 단독으로 썼어요 연대가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것도 오마이 뉴스가 단독으로 썼어요 그런데 예비 조사에 착수한 거거든요 미지마음단은 회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모 교수와 한동훈 딸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외숙모? 처남댁이니까 외삼촌의 부인 외숙모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또 다른 철학을 말해서 약간 헤맸습니다 외숙모가 되는 거죠 외숙모 그 사람이랑 논문 발표한 걸 조사 요청했잖아요 이건 연구부정형이다 연대가 지난 주말에 회신을 준 거예요 미지마음단에 만약에 연구부정형 혐의가 없으면 바로 기각할 거 아니에요 예비 조사를 했는데 예비 조사 결과를 준 거예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진정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한다고 회신을 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마이 뉴스 단독으로 탑으로 올라갔고 포탈에도 올라가 있는 건데 본조사에 착수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국민들은 아예 조사를 안 하려고 했잖아요 봐주기로 작정하고 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하고 시효가 지났다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국민이 열받게 하는 지지율이 10%로 가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표절인데 누가 봐도 멤버 유지 이런 논문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니까 멤버 유지 논문 유지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국내 사회에서 그렇죠? 유지라는 말이 써서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이런 말도 돌고 권성동 별명은 권난동 디지동보다 권성동 뭐 이런 유머도 돌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풍자가 대단하니까 요즘 열받으니까 풍자하는 거죠 그런데 연대가 회신이 좋는데 잘 나와 있어요 네 본문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노란색으로 보면 뭐라고 되느냐 읽어드리면 제보대용이 피조사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모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은 본조사를 통한 심층적 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건 이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터무니없는 진정이 아니라 아주 설득력이 있고 매우 구체적인 진정이어서 예비수사를 해보니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말 연대는 국민들과 다른 결론을 내놔야 될 것이고요 숙대도 외압을 받고 있지만 조사하고 있다잖아요 숙대랑 연대는 저는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국민대도 지금 동문들 교수님들이 나서고 있어요 오늘도 기자회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 동문들뿐만 아니라 국민대에서 숙박사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서승만 개그맨도 유명한 분이 제가 아는 분들도 국민대 숙박사 사람들이 다 멤버 유지 논문위지로 논문이 된 거야? 놀리니까 속 터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당사자라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표줄률 10%도 안 돼 그 시작에서 꼼꼼히 검증을 했다고 그러니까 양식 있는 사람 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효를 하는 거예요 법무장과 법무장뿐만 아니라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대통령 진문을 다 채용하고 비리가 있으면 다 비효하고 남의 티끌은 검찰개혁 주장하나 자기를 빚받는 사람의 티끌은 태산업 만드는 자들이 고생 한동원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드는데 단 한반도 사과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지혜가 모시는 준하고 똑같아요 절대 사과도 인정도 신도 안 하고 뽀뽀하고 오만방지하고 안 하무인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드러나도 미국에 갔냐 지금 추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한동훈 일가의 스펙 문제 불법 기획 대학 공작 때문에 간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일정이 너무 작았대요 네 그 얘기를 김용민 의원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추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승수 변호사님도 지적하고 있고요 무슨 법무장관 가시면 법무장관 만나고 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딸 문제로 수사 집권 초에 검찰총장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도 하고 있죠 민정수석도 하고 인사수석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경제부총리 보좌관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지 내렸잖아요 법무부는 경제부총리 보좌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갔어요 그것도 좀 길게 갔어요 그런데 일정이 이상해요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 계속 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온갖 비리에도 내로나 무한무치로 일관하는 한동훈 김건이 철제수사하라고 경찰이 이 두 사람만 철제수사했으면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경찰과 반대에 나설 거예요 경찰도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나가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Rudy